2-14 목재 철근 유압장치 음.. 갔다가 되돌아오라고?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라 이거지? 음..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올리면 되는 거 아냐? 갔다가 되돌아오네..오케 으흠 유압이 어디까지 가는데? 아..유압이 여기까지 밖에 안돼? 음..괜찮아 끝에는 하중을 별로 안 받으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유압 여기다 걸어 오케이 너무 쉽게 깬 거 아뇨? 더 올라가야 되는데? 더 올라가야 되는데? 안되는데? 안되는데요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압을 여기다 걸면 되잖아 으흠 짧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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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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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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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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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런라 유압이 짧아? 아 유압이 짧아 유압을 더 길게 길게 작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아 생각이 안 나냐 유압을 두 개를 쓰면 어때 유압을 두 개를 쓰면 아씨 뭐 이렇게 자꾸 짧아 아 진짜 짧아 이렇게 해서 유압을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두 개를 쓰면 어때 음 대장아 쉽게 읽겠구만 좋아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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